Q.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렇게 유스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농구관, 천러 씨. 아무튼 오늘 녹음하러 왔고요. 지금 비도 오는데 분위기 좋네요. 녹음하는 거 비가 오는 거랑 뭐가 생각나요? 그날의 기분이 진짜 없습니다. 이 감성으로. 어제 자기 전에 소세지 4개? 3개? 여기다가 소정과 단통 먹었어요. 천러가 맛있는 걸 해줬습니다. 같이 뉴스 얘기하고 안녕. 그럼 최선을 다할게요. 평소대로 녹음 바로 갈게요. 오케이, 좀 더 약간 편하게. 두 번째 What If, 그 If 뒤에 약간 좀 흔들리고 싶어요. 약간 아쉬워서 한 번 더 할게요. This is what I want. 이거 괜찮은데? We let them fall behind, they never found.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We let them fall behind, they never found. 이거지, 이거지. Photo booth. Flashing like a photo booth. Stars in exploding will be fireproof. Exploding will be fireproof.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more. My youth, my youth, my youth is yours. My youth is yours. 좋아요? 다행이네요. 더 잘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My youth, my youth, my youth is yours. 지성이 녹음 나 계속 볼 거니까 그때 만약에 필요하면 할게요. 그때. My youth is yours. My youth is yours. 이거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하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잘했다, 들어보세요. 너무 잘했어요. 결과 만약에 잘 나온다면 모두 다 우리 민지진 작가님 덕분입니다. 방금 따로 녹음하는 거 보고 왔는데 어려운 녹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바로. 네. What if, what if we run away? 지금 비가 오는데 분위기는 좋은데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힘을 좀 빠지게 하는 그런 날씨. 약간 프로폴리스도 없고 왔는데 저하고 천러하고 이제 막 원곡을 그대로 해서 커버하자. 아니면 원곡을 조금 편곡을 해서 커버하자. 하고 조금 의견이 약간 갈렸었는데 결국에는 조금 편곡을 하기로 했어요. 천러 의견대로. 근데 왜 제가 원곡 그대로 커버하고 싶었냐면 완전 날것에 그딱 원곡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는 혼자 알려 있었는데 천지 익혀지고 싶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같이 하게 되었네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지금 커버곡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아. What if we run away? What if we run away? What if we left today? We suck about it safe and sound. We suck about it safe and sound. 네. We suck about it safe and sound. 괜찮긴 했는데 혹시 저 진짜 통으로 그냥 두 번만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What if we run away? What if we left today? We suck about it safe and sound. What if? What if? What if? 그 세계가 다 달라도 괜찮아요? 막 그 매력인가요? What if? What if? What if? 천러 어때? My youth is yours Dropping out sky Stepping waterfalls My youth is yours My youth My youth My youth is yours My youth is yours My youth is yours What if? What if we run away? What if? What if we left today? 그 1절 삽입 한번 틀어줄 수 있을까요? My youth is yours Let's run away now and forever My youth 네 끝났습니다. 천러 왜 왜 왜 울고 있어요. 천러가 녹음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비와서 그래. 진짜로 이거 비와서가 아니야. 아 그래? 이번 커버는 되게 잘 나올 것 같아. 난 영상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 뮤비 느낌으로 가야 돼. 이런 노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돼. 맞아. 녹음은 뭐 했으니까 그냥 좋은데 가가지고 우리의 노는 모습을 제3자가 찍거나 우리가 서로 찍어주는 거지. 그리고 가사가 뭐야? 내 청춘은 너 거야. 내 청춘은 내 거야. 아무튼 내 청춘은 내 겁니다. 지성 씨의 청춘 시즈니들일 겁니다. 맞아 여러분 녹음이 끝났고요. 시간 됐는데 바로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Bye! 선제 이거 저것 비전해 요거 저것 그것은 아무튼 저희가 오늘 왜 켰죠 이걸? 오늘 어디에 왔어요? 저 이제 드디어 커버곡 어 너무 지금 너무 습한데 곧 비가 온대요. 여기에 저희가 빨리 촬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트로이 씨 반의 Youth 맞아요. 송춘이랑 곡을 지성이가 골랐어요. 곡을 내가 골랐나? 네가 골랐어요. 아 내가 원래 처음에 나 혼자 하려고 했다가 뭔가 우리 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뭔가 커버곡 하고 싶다 했을 때 뭔가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Youth를 선택한 거 같은데 아 날씨가 아 나는 습한 날씨 좋아. 날씨가 왜냐면 나 습한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아 상하이 같은데? 응 되게 예쁜 곳에 왔어요. 맞아요. 여기 되게 많은 촬영 여기서 한다고 맞아요. 저기 안에 들어오면 그 웨딩 사진 같은 것도 엄청 많고 가족 사진 빨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렛츠고! 컷 컷 우리를 은근히 만경했어요 They never found And when the lights start flashing like a photobooth And the stars exploding will be fireproof My youth, my youth is yours Dropping all sky, slipping water My youth, my youth is yours I'm gonna leave the love actually My first friend Five, six, seven, go! 하하하하 약간 뒤데라가고 다 같이 들어오고 5, 6, 7, GO! 5, 6, 7, GO! 2, 5, 4, 1 2, 3, 0 1, 2, 1 2, 2, 0 1, 2, 2, 0 2, 2, 0 3, 8, km 1 여러분 천지 이것저것 커버업 꼭 촬영이 끝난대요 봤어? 못 봤지? 봤어 너랑 눈 맞췄잖아 거기 만화 안 하지 중간에 막 비도 오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천러의 노력과 열정으로 약간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정을 자주 거기서 웃어봐요 오늘 이 표정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아니 세 개 있어 아 세 개 있어요? 이 발이 안 보이는 건 차이가 없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에 보여줬던 어떤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익숙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예쁘게 잘 찍었죠? 오늘? 정말 예쁘게 찍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제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일단 제주도는 못 갈 것 같고 제주도는 못 가고 어떤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그냥 알았어요 알았어요 둘이서 하는 커버공은 처음이었잖아요 부족하더라도 맞아요 앞으로 만약에 더 내면서 점점 발전할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천지 시즌3는 천러 혼자 아니면 다른 멤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씨를 하차해요 그러니까 내 의사상 없이 너 의사상 없이 너 의사상 없이 너 하차야 그러니까 너가 더 미웠네 귀여워 천지니까 그러네 이름 질 때 지천을 했었어요 너 하차야 시즌3 지선 씨 하차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천마, 천재, 천해 뭔지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촬영은 끝났고 남은의 전화로 가겠습니다 천지 이건 졸아 지선해 이건 안녕 안녕